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르마님이시고요 여러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하드코어로 이제 스피드런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노말로 갈아탄 르마라고 하고요 네네네 기록이 또 어떠신가 현재 하드코어로 14분 16초로 세계 랭킹 1등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아 하드코어로 14분대로 와우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는 14분 16초에 클리어를 해서 현재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랜덤 시드 14분? 네네네 저 원래 랜덤 시드로 하는 거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아 정말 대박이다 그냥 사람은 뭐 시드로 해도 14분 하기 힘든데 저도 밥 먹고 마크만 하지만 네네네 기록은 없고요 음 저번에 했는데 못 알겠어요 아 그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어요? 네네네 아 진짜 뭐 재미를 선사해드렸다면 제가 뿌듯하지만은 네네네 좀 창피하네요 솔직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 하신 거거든요 아 잘한 건가요? 네네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덧셈이라는 걸 처음 본 사람이 일단 덧셈을 하고 있어요 아아 이게 왜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은 못 하는데 덧셈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 너무 좋다 선생님 저는 역시 이렇게 채찍보단 당근이 좋거든요 아 그럼 오늘은 당근만 휘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약간 당근을 휘두를 거예요? 휘두르면 안 되는데 아 그런가? 저는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을 물어 뜯는 그런 성격이라서 일단 채찍을 휘두르는 건 저와 맞지 않습니다 아 채찍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당근을 휘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아 일단은 안 그래도 플랜을 좀 세워봤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보내드렸던 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있어요 일단 그 맵을 이용해서 엔더 드래곤을 침대로 다섯 개 안으로 잡는 방법 아 엔더 드래곤을 다섯 개 안으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이 엔더 드래곤을 이제 침대로 죽이는 거를 연습하는 맵이고요 아 네네네 게임을 출발해 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엔더 드래곤이 내려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왼쪽 아래 보면 체력이 몇 각인 질도 나오거든요 아...! 우워! 이렇게 다섯 방위 죽이면 되는 건데 엇? 뭐야..? 어디 갔어...? 뭐지? 나 뭘 보고 있었던 거야? 네, 한 번 실전으로 한 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네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 언제 해야 되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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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 하하하하하하 와라라라! 에이 몰라! 하하하하하 어 나쁘지 않았어! 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당근이 휘두를 시간이에요 어디 한번 휘둘러 보시지요 일단은 처음 터뜨린데 너무 빨리 터뜨렸어요 채팅 위에 보면 맨 처음에 터뜨렸을 때 데미지가 7이 들어갔거든요 에더드래곤 체력이 200이라서 5번을 죽이려고 하면 한 방면 최대 40 이상을 때려야 되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하하하하하 아 아 여기 아니야? 이때! 네 저 정도 높이 왔을 때 아 잘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어 이거 죽이겠는데? 3. 5. 이것이 교육? 지금 이 정도면 5개로 가능해요. 5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 6개다 이번에 또. 알아시는데 이거? 아, 6개네 또. 5개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근데 지금 투수들의 때 시키면 15개 정도 못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긴, 아, 트수들 시키면 지금 한 서른 개 박아도 이렇게 차가지고 못한다, 이거. 우리 무시해라는데? 아니, 민심 동작. 아,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고요. 저기 그, 엄마님.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었고요. 고생해요. 이번에 새로 시드 해보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시드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 오, 네네네. 그러면 해보시겠어요? 아, 네, 제가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 아, 일단 연습으로 먼저 해도 되는 거죠? 아, 네네네네. 자, 실전, 실전. 일단 루트 한 번 볼게요, 선생님. 네. 마을이 있죠. 이 모양을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집 털기. 그렇죠. 일단 앞에 있는 집 털기. 야, 하나씩. 어디, 어디로 갈까요? 일로? 그 다음에 앞에 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쪽? 네, 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 맞고. 아니, 이건 아닌 거? 오케이. 그렇죠, 일단 그거 먹으시고. 대장관.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거. 비키고. 거기에서 뭐 빵을 다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쪽? 뒤쪽으로, 네. 네, 거기를 열고. 비켜우고. 그렇지. 그리고. 네, 왼쪽에 있는 집. 이렇게 하면 다섯 개로 터뜨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아니요. 잠깐. 네, 그 앞에 있는 집까지. 걷어주도록 할게요. 네. 여섯 개. 그리고. 그리고. 그 7번에 있는 갑옷을 입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거. 위에 거도. 열고. 버리고. 어,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여기? 네, 거기. 이렇게 하고.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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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이 밑에서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거기에다가 하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처음 치고 좋았어요. 이제 알았다. 으악! 야, 이 미친. 하하하하하하. 자, 설치를 천천히. 딱딱. 딱딱.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다가 돌. 딱딱. 안돼. 어? 돌. 조짐. 근데. 괜찮아요, 선생님. 와우. 입 빠졌어요. 와우, 저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는걸? 와우. 와우. 쑥쑥. 아, 여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면 흑요석이 하나가 모자라. 모자라죠. 하지만. 그래도 루트를 보기 위해. 달려. 아, 근데 금고킹 챙기셔야 되는데. 아. 안돼. 아, 달려 몰라. 일단 가. 이거 캘 수 있는 블록이 그게. 아, 혹시. 뚫어. 선생님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 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있어요. 네, 선생님 당황하지 마세요. 뚱뚱이도 킬게요. 네네. 땀나시는군요. 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여기. 거기는 제일 마지막에. 아, 이쪽 갔다 오면 되는구나. 어차피 또.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이쪽으로 다시 오니까. 선생님 진작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게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선생님이야. 이상하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 들었는데. 저거. 깽이 들고. 앞으로 이동. 뛰고 뛰고 뛰고. 그렇죠. 그쪽에 있는 블록을 딱 부숴보실게요. 왼쪽에 왼쪽에. 한 칸 왼쪽. 안돼. 거기다 가면 죽어요. 안 죽었어요. 다행히. 자, 왼쪽에 있는 상자 열고. 계속 다 챙기고. 그렇죠. 앞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여기? 조심조심. 닭때맘먹기 조심. 자. 앞으로 이동 안 되고. 거기 아니야. 왜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 아까 거긴 맞는데. 아, 여긴 맞아? 그렇죠. 그 오른쪽에 있는 벽. 아, 여기. 네, 거기를 쫙 뚫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네, 지진으로. 그렇죠. 꽉. 그렇죠. 아, 좋습니다. 뭐야. 보이지 않는 결계가 있어요, 선생님. 결계가. 뭐지? 오른쪽으로. 네, 들어가면 돼요. 잠깐만요, 이게 필요해요. 저 오른쪽 위로. 안돼! 아니, 결계가 왜 있냐고. 이게 너무 블럭을 빨리 캐면. 이게 가끔 저렇게 렉이 걸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거는 모장 잘못. 아, 아닙니다.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습니다. 역시. 갓 모장. 갓 마이크로소프트. 아,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르마님의 의견입니다. 잡아가세요. 아, 이렇게 밑에 이걸 하고. 그다음에, 아니요. 그 오른쪽에. 아, 여기에. 그 오른쪽 옆에다가. 안돼. 일단 여기에서 이제 돌을 까면 되는 거거든요. 아, 뭔지는 알겠어요, 선생님. 알았으면 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알면 됐지. 아, 거기 안에. 아, 여기. 아, 저기 저거.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거기를 코도도독 유욱 떨어지면 누가 이렇게 루트를 위험하게 짜는 거야? 이상하다 누구야 누구 누가 이렇게 루트를 위험하게 짠 거야 세상 사람들이여 다 자기처럼 잘하는 줄 아나 봐 누구냐고 아 스승의 낙마 아니었어 너 진짜 좋습니다 뭐 요정도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이건 왼쪽으로 그렇죠 사이로 지나갈게요 더 앞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요? 오른쪽이요 뒤로 갈게요 네 앞으로 갈게요 여기가 이건가? 왼쪽으로 갈게요 거기 아닙니다 왼쪽으로 갈게요 여기인가? 네 그쪽으로 그 거기죠 그 그 그 그렇지 이플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플? 네 이플 아니 다 똑같이 생겨야 돼 뭔 이플이 뭔데? 좀 더 빛나요 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거기 난 지옥문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지옥문을 이렇게 오케이 어 그 위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불 붙이고 이쪽에서 그 앞에 그쪽에 어 좋아요 오케이 밥 먹고 소리가 좋으시네 짠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가지거든요 그러면 옥속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구석에 가서 싹호 그렇죠 위로 올라갈게요 예 일단 그 쪽에다가 하시고 네 여기 어느 쪽에 해요? 쌤? 앞에 쪽에 바로 정면 여기? 네 네 거기다가 할게요 아 아 그 다음에 네 저 중단에 있는 저거를 부숴주셔야 돼요 어 아니면 나중에 설치할 때 되게 힘드니까 아 네네네 이거 그렇죠 저거 부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봐야 돼요 뭘로가요?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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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자 가봅시다 천천히 우와 선생님 저 횟불 설치했어요 위에 저 횟불 설치했어요 위에 저 횟불 설치했어요 위에 세상이 어두워도 한 줄기 빛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자 넘버 세븐 역시 7이 좋죠 네 역시 7번 저는 홀수가 좋아요 아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혹시 1 이상하다 자 저는 팔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약간 팔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뭐 벌칙하시면 민심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벌칙이다 네네네 제발 깨주세요 원래 제자의 과오는 스승이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야 이번에 한 3분밖에 안 쓴 거 같아 그러니까요 엔더 드래곤을 빨리 나와주면 게임 끝 저 퇴근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제가 퇴근 시켜드릴게요 이번에 우와 신난다 5분 지난 거 같아요 선생님 아 아닙니다 5분 안 지났어요 확실해요? 에이씨 선생님 제가 아홉 번째 게임은 선생님 벌칙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준비 끝 자 이 침대 6개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하면 돼요 약간 깨끗한 물 떠놓고 엔더 드래곤님 내려와주세요 엔더 드래곤님 엔더 드래곤님 하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내려와 이 자식아 이제 출발하시죠 어어 Cisco 선생님 내가 온 건가요?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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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지금 바로 터뜨리고 아 여섯 번째 돌아서 치겠다 어떻게 안 죽지 아 열 번째 갑시다 선생님 믿으시죠 저 아 저거 믿죠 띄어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달콤님 Bone 선생님 열한번째까지 할까요 어때요 우리 첫번째 두번째는 연습이였잖아 좋아요 먹어주고 두개 먹으면 개이득 오케이 두개 먹었어요 여긴 어디 난 누구 문이 열리네요 아무것도 없죠 다시 할까요 우리 네 좋아요 마지막 기회 역시 사람이 쫄려야지 그럼요 배수의 진을 펼쳤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제발 선생님 할 수 있겠죠 제가 아이 배운대로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배우 배운대로 네네네 오호호 자 현재 3분 42초 제 명줄인가요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어 아아아. 방금 저 장면에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마치 일부러 피글리 내 품에 안기 듯이. 식사다. 민심을 위해 이번에 못 하면 저도 벌칙하겠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에어컨 틀어. 잠깐.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가자. 선생님. 이번에 저 진짜 빡 집중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동안은 뭐.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나 대출했는데. 근데.. 절대.. 논란.. 톡! 톡! 됐어요! 그렇죠! 자 3번.. 쫏쫏! 쫏쫏! 어! 오케이! 찌릿찐찐막! 오케이! 찌릿찌릿찐막! 찌릿찌릿찐막! 근데 우리 벌칙 뭐하지? 미리 생각해 주자! 어차피 할 거 같으니까! 뭐라고요? 선생님 미리 생각해 주시죠! 이게 맞나? 아 이상하다! 스승에.. 스승에.. 나는.. 가까워서.. 우.. 우시는 거 아니죠? 우러러보.. 두..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데 진짜? 높아만 지내.. 어?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요! 보여줘! 무시할게요! 어? 보여줘! 이건 진짜 아니다 솔직히! 이건 저희한테 뭐라 하기 전에? 가스터한테 먼저.. 이거는 솔직히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거 소리 내는 애가 잘못한 거예요! 난 이번에도 못 깨면! 자 오른쪽 위로 가면 됩니다! 엔더 드래곤이 더 빨리 내려와 준다고 약속했어요! 네 약속했어요! 그렇죠! 약속했어요!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는 안 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역시 계약서는 중요하군요! 그럼 우리 벌칙한다고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혹시 저희가 도전을 외쳤던가요? 안 외쳤거든요! 아 도전을 안 외쳤구나 우리가! 이게 국물이거든요! 도전 외치고 하는 게! 그치 그치! 그럼 그럼! 이 정도면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분 중에서 제일 잘하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첫째 단데! 첫째 단데 저한테 벌칙을 가져왔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와! 완벽하게 왔다 진짜 이번에! 지금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2분 20초 남았어요! 와 그 정도면 엔더 때리고 두 번 내려온다! 선생님 제발 그런 소리 좀! 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닌가! 아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소통 깬다고 생각하고 팝콘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거는! 어 잠시만요! 일단 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 자식아! 빨리 와! 50초 남았어! 선생님! 10초 남았어요! 20분 안에 뭐 깨면은 뭐! 선생님이 더 뭐 하시겠죠? 예? 이상하다!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오나요? 네! 당근을 흔들어주시겠어요? 나 갖다 들어오면 안 되지! 어! 혹시 지금 마인크래프트가 튕기셨나요? 어어! 잠깐만! 갑시다! 가시죠! 아 좋아요! 몇 초 남았죠? 2분 30초! 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엔터드리고 3번 또 내려오겠네! 41초! 충분해! 가능해! 선생님! 30초! 아 괜찮아요! 30초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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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23초! 아 풀렸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 말도 하기 싫던데? 잠깐만! 아 제가 오디오 채울게요! 채워보세요! 자 일단은 흙이속 깔아주신 다음에 두개 그 다음에 돌멩기 깐 다음에 흙이속 깔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지옥문을 점프하면서 만들어준 다음에 상자를 열어주던 안쪽에 뚝배기랑 그리고 흙이속 전부 다 챙겨주신 다음에 여기다 불 붙여주고 빵! 먹어주고 가자! 가자! 근데 비슷하게 왔어요 그래도 27초! 와 좋아요! 와 27초면 거의 지금 3분 남았네요 30초 남았어요 30초면 그.. 망했는지요? 왜 안 내려와 왜??? 왜… 왜왜왜왜… 선생님 마지막 하죠! 보여줍시다 뭘?! 엔터드래곤의 고개? 안돼! 아 이제 7시에 가셔야 되니까 진짜 마지막 할게요 제 벌칙은 뭐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네요 엔더 드래곤이 내려오지 않아서 망한 게 훨씬 많아 근데 아까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착지를 굉장히 빠르게 하죠 르마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좋은 소식 나중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르마님 시청자분들 네 르마님이 잘못 하신 건 없지만 조금 더 잘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조금만 더 잘 가르쳐 드렸어도 잠깐만요 아 왜 눈물이 나지 제가 그러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벌칙할 때 봬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가셨는데 한번 해볼까 야 그냥 침대 많이 캐갈까 이번에 침대 이거 더 먹는 거에 10초 더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 먹고 가면 되거든요 침대에 이러면은 7개잖아 7개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침대도 많아 이번에 나오기만 하면 돼 내려만 와 제발 2분 20초 어서 5코 1분 20초 아 detecting 1분 20초 1분 20초 1분 20초 중요한 게 susten 42초 남기고 이거지 아 진짜 대박 와 우리 깼어 야 42초만 남겼어 이상하다 야야야 돈이라도 해드리자 나 때문이였네